안녕하세요. 팔이간척기입니다. 대신밸런스 제10호 기업 인수 목적 수요예측 굉장히 나왔죠. 1014.48 대 1. 이전이 스펙트랑 비슷한 수준이고요. 공모일은 월요일 화요일인데 공모금액은 100억원 125만주 일반 배정이고요. 증거금은 100%고 3년 후 상패하면 한주당 예상지급 예상금액이 2028원. IPO 스탁이죠. 사이트 일정을 보면 유진 7호와 대신밸런스 제. 유진 7호가 환불이 되면 대신밸런스 10호를 넣으면 되는데 10호를 넣게 되면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좀 자금이 모자란 분들은 현대중공은 못 넣죠. 오늘 유진스펙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날은 금액이 나뉘니까 조금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6호가 첫날인데도 힘이 좀 많이 빠졌죠. 딸 시가 200%도 못 지키고 계속 빠지고 있죠. 스위치 결과를 보면은 1014.48 대 1이고 가격분포는 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다 2천원에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미학약, 학약 보면은 38억이고 3억, 33억이죠. 그러면은 뭐 한 90% 80% 이상이 80% 이상이 90% 가까이가 미학약이다. 뭐 그렇게 의미는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. 일단 경쟁률은 그대로 가는데 비슷하게 가는데 스펙들이 예전 같지 않게 신규 상장 스펙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. 이런 부분들 네. 하여간 그 월요일 그리고 7일 8일 7일 8일 네. 하여일 수요일 청약하는 현대중고고 아직 이거는 공모가가 발행 조건이 안 나와가지고요. 뭐 아마 상단에 결정이 되겠죠. 결정이 되면은 뭐 금액이 나뉘니까 조금 더 받아볼 수는 있겠는데 예전처럼 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네. 청약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차피 스펙의 인기가 떨어지고 추후에 뭐 예전처럼 시가가 2,030원 50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또 뭐 100만원 200만원 담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오르면 팔면 되니까요. 네. 오히려 그게 더 낫죠. 이렇게 한 번에 시세를 주다 보니까 네. 조금은 네. 받아 배정 받는 게 없으니까 예전이 좀 그립긴 해요 사실이요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오늘 유진 청약 잘하시고요. 네.